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990 이거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외관을 보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평소에 하는 건 예입니다. 잘 아시죠? 214, C214 우리가 맨날 하는 정말 가성비 좋고 그리고 그 하이가 아주 예쁘게 받아지는 그래서 뭔가 하이엔드인 척을 정말 잘하는 그렇습니다. 그 가격대에서 정말 가성비 좋기로 정평이 나있는 AKG C14와 늘상 비교를 하는데 자 오늘은 MXL 990 바로 국민컨덴서라고 불리는 바로 그 마이크입니다. 왜 국민컨덴서냐? 겁나 싸기 때문이죠. 겁나 싸고 그리고 그 가격대가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퀄리티를 뽑아주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입문용 컨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하고 설치를 하시다가 떨어뜨려도 그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는 맞아요. 조금 아파요. 조금 약간 이 정도 에이 뭐 에이 뭐 됐어 이런 느낌 되나? 되네. 되네. 아니 됐다 뭐 막 이런 느낌 그래서 MXL 요거는 실제로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으로 홈 레코딩 시작하시는 분들이 뭔가 약간 나도 다이나믹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방 마이크 같은 거 말고 나도 저런 있어 보이는 거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이거 많이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솔직히 아까 형이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레코딩용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방송 송출용이라면 이걸로 그냥 충분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엄청난 음질로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어 전달만 되고 그렇습니다. 진행만 가능하다면 이걸로 또 뭐 그냥 끝까지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내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가성비가 정말 좋아요. 얘도 가성비 좋다 좋다 우리가 얘기하는 모델이기는 한데 얘는 정말 10만원에 이 정도 사운드면 진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냐하면 214는 그래도 얘보다는 꽤 비싸죠. 많이 비싸요. 214는 그래도 적어도 가격으로 따지면 한 3배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MXL 컨텐서 마이크가 가격대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990 오늘 보면은 14만 8천원이고요. 다음 시간에 할 2006에 17만 8천원. 얼마나 착합니까? 10만원대 초반에. 두 개를 다 214 살 가격이면 두 개를 다 사도 돈이 남아요. 그 정도로 정말 저렴한 MXL이고요. MXL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엔지니어 이름이 레너드 마샬입니다. 레너드 마샬. 그래갖고 이 마샬에서 뭔가 그 MXL에 그 이게 약자가 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해보고 있으나 실제로 MXL이 뭐의 약자인지 어디 나와있는 정보를 못 찾아서 혹시나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쨌든 레너드 마샬이라는 엔지니어가 1980년대에 모가미 케이블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 케이블 관련 전개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서 케이블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노하우가 쌓이면서 잘 되기 시작하고 스튜디오 표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한 그 또 취미가 있어가지고 카메라 특수렌즈 막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평면 LCD 만들고 뭐 이런 짓들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1998년도에 그 여러 가지 자기의 그런 뭐 어떤 특이한 엔지니어적인 역량을 집결시켜서 출시한 게 바로 MXL 마이크가 됩니다. 이때 마이크가 처음에 엣지에 출시할 때부터 회사의 기조 자체가 지금까지 쌓아온 기술적인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싸고 좋은 마이크를 만들어서 많이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98년도에 MXL20, 2001, MXL2001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MXL200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MXL의 마이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20년이 조금 더 됐네요. 이게 내부에 모가미 케이블과 부품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MXL 마이크는. 그래서 이렇게 레너드 마샬이라는 엔지니어가 만든 우리 MXL 정말 가격의 축복.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저희는 지난번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할 때 잠깐 했었던 1994년도에 발매된 리차드 막스의 명곡 Now and Forever를 가지고 오늘 저희가 이 회사로 미리 녹음을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녹음하는 장면을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니까 그냥 오늘 이거다. 그리고 저희가 녹음 미리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들어보시는 거에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사이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XL 사이트에 딱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프로페셔널, 컨덴섬, 마이크로폰. 사실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는 거는 솔직히 약간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로페셔널은 아니고요. 비기너지. 이런 걸로 프로페셔널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는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죠? 그냥 유튜버들. 유튜버들의 마이크라고 이름을 사실 명명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방송 송출령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컨덴섬, 마이크로폰, 포 비기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퀸시 리스폰스가 30에서 2만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20에서 2만까지 나오는데 저음 수분력이 좀 떨어진다.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그렇겠죠? 자 이쪽에서 이렇게 쭉 밑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30에서 2만까지. 그 다음에 카디오이드 심방형 패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무난한 수치들. 맥스 사운드 프레셔 레벨 13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게 540g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프리퀸시 리스폰스를 봤을 때 하위 쪽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위에서 살짝 내려가는. 저기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죠. 네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뭐 근데 대부분의 마이크들이 사실 저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응답 특성에서 나오는 톤 차이가 있으니까 저게 뭐 기술에 부족함도 있겠으나 뭐 저거가 하위 쪽에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마이크가 안 좋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저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 지금 버즈비 사이트에는 곧 업로드가 될 건데 아직 안 올라와서 사운드캣에서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마이크 중에 하나다. 가성비가 좋은 마이크를 찾는 사람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는 마이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밑에 설명 보면은 라즈 다이어 프레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고 살아있는 고무명 탄탄한 저음형이 중음형 뭐 다 좋다는 얘기잖아. 그냥 뭐 적당해야 밸런스가 진짜. 딱히 무슨 214는 약간 하이가 강조된 사운드의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 저희가 녹음을 해보니까 진짜 완전 무난 그 자체.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매끈하고 견고하며 단단한 저음형과 중저음의 재현을 제공 이렇게 해놨네요. 커스텀 쇽 마운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희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국민 마이크 990입니다. MXL 990 정말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 컨덴서를 가져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자 그렇다고 해서 뭔가 뭐 안 좋아 보이냐. 전혀 그런 거 없죠. 굉장히 있어 보이죠. 깔끔한 그냥 일반 컨덴선 마이크입니다. 500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에 보면 로브컷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그 폴라 패턴 선택하는 거나 이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싸니까. 자 이게 메이드 인 차이가 겁나 크게 있는데 스티커니까 마음에 안 들면 띄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또 저가 형태라서 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 상품 같은 개념인데 이거 보면 쇽모넌트가 이런 식으로 벌리는 거예요. 조이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벌려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빠지면 어떡하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이 홈이 이렇게 파져 있기 때문에 걸리네요. 이렇게 엮어 놓으면은 이게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정도의 경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쇽모넌트가 약간 좀 일반적인 것들이랑 좀 다르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빠졌어 떨어졌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막 뭐 큰 기둥뿌리 하나 뽑히는 그런 느낌은 아니니까 그렇죠. 뭐 갈각이 뭐 근데 애초에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푹 굽고 그냥 이거를 마이크 스탠드에 연결해가지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식의 형태로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더 편해 보이는데 맞아요. 우리 되게 편해 보여요 지금 이렇게 해서 MXL 990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끝 자 이렇게 외관까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보죠. 녹음해놓은 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4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들으실 수 있게 214부터 늘 저희의 기준이 되는 마이크죠. 들어볼게요. from the battles to raise in my head 역시 Now when forever인데 그냥 거의 나까지만 했죠.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바로 우리 990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ever I'm wary 기타에서 티가 너무 확 나네요. 네 그러네요 기타만 한번 드라이 소스로 모니터를 해볼게요. 자 우리 214 사운드 이번엔 요거 먼저 들어볼게요. 990 214 이 하이가 완전히 다르죠. 사실 보컬 같은 경우에는 꽤 괜찮아요. 꽤 괜찮은데 약간 그 어쿠스틱 기타처럼 이 어떤 악기의 좀 더 디테일한 울림을 잡아내야 될 때는 확실히 214가 훨씬 더 낫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보컬 한번 비교해 볼게요. 보컬도 드라이입니다. 214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괜찮아요. 맞아요. 중국때 적당한 밸런스 있고 하이큐를 좀 당겨줬을 때 살 수 있는 느낌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기타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기서 우리가 기타를 잡았을 때 이런 느낌이 아니고 한 요런 느낌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원래 기대하는 사운드 있잖아. 이런 표현들 이 영역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럼 이번에는 촉촉히 적셔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적셔 가지고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적셔서 약간 하이를 들어갖고 들으면 나쁘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이 한번 들어볼게요. 기타만 더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래도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214에 비하면 그렇죠.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밑에 좀 깎고 밑에 좀 깎을게요. 그런데 진짜 보컬은 꽤 들을만해요. 그래서 제가 또 드는 생각이 물론 당연히 입문용 레코딩 마이크로 써도 EQG를 해서 저 정도를 당길 수 있다면 나쁜 마이크는 아니라고 보되 저는 만약에 저라면 아무리 스케치용이든 뭐든 하더라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요거는 정말 유튜버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악기를 녹음하셔야 되는 분들은 악기 수음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요게 조금 특히 기타에서는 좀 아쉬움이 많은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목소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잖아요. 목소리는 문제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진짜로 딱 수음을 하는데 악기가 아닌 그냥 목소리 송출형, 방송형 이런 걸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훌륭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목소리가 중저음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나레이션을 저희가 받았을 때 되게 괜찮았었어요. 나의 샷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거 완전 괜찮죠? 드라이어.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저음 받아내는 밸런스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정말 방송용으로 핵깡추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악기는 확실히 하이 때역의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물론 진짜 비용을 절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쿠스틱 기타 이걸로 받은 다음에 하이 좀 많이 올려서 익퀸 하시는 걸로 어느 정도 커버는 가능합니다. 다만 분명히 30만원대, 40만원대의 하이가 좋은 그때 그 영역의 가성비 좋은 마이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나긴 난다. 어쩔 수 없이 그런 갭이 느껴지긴 한다. 이런 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목소리에 최적화된 마이크 그렇습니다. 990 정말 미친 가성비라고 불릴만 합니다. 14만원 싸게 파는 데는 더 10만원든 초반까지 내려누른데도 있던데 많이 사고가 이러면 그러면 그거 그 가격이면 저거에요. 우리 저 가격이잖아. SM57, 57, 58, 58 이런 가격이잖아요. 이게 진짜 충격적인 가격인 거죠. 그렇죠. 애턴 여러분도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방송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초심으로 시작하시는 분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이거 사시면 됩니다. 괜히 국민컨덴서가 아닙니다. 많이 알아보지 마세요. 어차피 그 가격도 없어요. 맞습니다. 어차피 이거 다음에는 이쯤은 오셔야 되거든요. 올 거면은. 아니면 우리 저번에 있었던 NTA, NTA, T2A 뭐 이런 거 오셔야 되는데 한 요정도 영역에서는 애초에 싸게 갈 거면 그냥 고민 없이 굶굶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가격 좀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2006입니다. 17만 8천원. 그렇습니다. 요정도 되면은 하이가 어느 정도 들어올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하이가 만약에 잘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한 3, 4만원 보태갖고 2006으로 가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그럼 2006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이크는 초심자 방송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방구형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